북부의 항구도시 그단스크 지금은 한산한 작은 항구지만 과거 북유럽과의 해상 물류기지로 건성했던 곳이다 멀리 조그만 배 한 척이 노를 저어온다 이내 요란스러운 경고음이 들리더니 다리가 올라간다 하루에 몇 차례 한 척의 배라도 지나갈 양이면 다리를 열은 한적한 운하 오늘은 그나마 관광객들의 카약으로 항구가 북적인다 이곳은 과거 수많은 상선과 물자들로 붐볐던 번호한 곳이었다 그 과거 영화의 흔적이 있다 바로 목재 기중기다 어떻게 들어올렸을까 안쪽에 톱니바퀴를 이용해 2톤 무게를 27m까지 들어올렸다고 한다 이곳도 그나마 Strategic 남편과 toss 등장